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. 계속해서 만나볼 분은 시간이 갈수록 중후미가 채워지고 있는 분입니다. 중후함을 지닌 남자. 남자가 봐도 여자가 봐도 멋지죠? 노래 부르는 모습은 더 멋집니다. 현당씨의 무대 이어집니다. 음악 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밝은 없는 인생 놀다 가면 어떠냐 세월아 가려고도 너를 혼자 가거나 나 여기 머물러 내 눈과 살고 싶다 이대로 영원히 가던 걸음 멈추고 시험시험 가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험시험 갑시다 그 밝은 없는 인생 놀다 가면 어떠냐 세월아 가려고도 너를 혼자 가거나 나 여기 머물러 내 눈과 살고 싶다 이대로 영원히 가던 걸음 멈추고 시험시험 가던 걸음 멈추고 시험시험 가련다 시험시험 가던 걸음 시험시험 가던 걸음